안녕하세요. 리뷰걸즈예요. 이번에는 이제 가을이잖아요. 아우터 준비할 시즌이 됐죠. 이번에는 맥스마라랑 버버린 이 코트게임 0대3맥 이 제품들을 정말 싸게 직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맥스마라랑 버버리로 선정한 이유는 이 제품들은 진짜 질이 좋기로 소문난 그런 제품이라서 한 번 사두면 진짜 평생이 될 정도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제가 이 제품들 추구하는 방법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진짜 메리트 있는 시즌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뉴이어스 데이가 포함된 1월 초 그쯤이거든요. 그때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지금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름이 끝날 때쯤에 그 전 시즌 가을, 겨울 상품들을 정말 싸게 팔거든요. 지금 당장 가을 코트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버리랑 맥스마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구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제품들은 200달러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게 부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처음에는 200달러 이상 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 제품에서 20% 정도 간부가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맥스마라나 버버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부가세가 붙더라도 국내가보다 100만 원 정도 더 싸게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조마샵이에요. 특히 조마샵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설정이랑 미국 설정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설정으로 해서 접속을 해주세요. 혹시 미국 설정하는 방법 모르시면 제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하셔서 구경을 하시면 좀 더 많은 품목 이 제품들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검색창에 버버리 코트라고 치고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지금 30% 할인 쿠폰까지 주고 있어서 30%나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의 써머 세일이라서 이것도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쿠폰 딜 없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짜리 버버리 코트를 100만 원째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쿠폰 딜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50만 원대까지 이렇게 가격이 확 다운이 돼요. 그리고 특히 쿠폰 딜은 좀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떴을 때 바로바로 결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노드 스트롱 노드 스트롱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백화점인데 버버리 코트는 이렇게 200만 원대로 버버리 코트를 구입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제품이 30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더 싸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노드 스트롱 랩 노드 스트롱 랩 같은 경우에는 노드 스트롱의 아웃랩 프렌드 랩 여기는 할인율은 조금 센 편인데 멤버십 가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해서 이벤트 같은 거 구독하기를 하면 매 세일마다 이메일로 세일 소식들을 받아볼 수 있어서 그때마다 할인 받으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교를 해보면 1099달러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코트도 다 200만 원대인데 100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싹스 픽스 에비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싹스에서도 버버리 코트 검색하면 다양한 제품들이 많고 지금 2250불 200만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또 애기들 제품도 되게 많더라고요. 버버리 이런 브랜드 제품들 애기들 입혀놓으면 되게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스마라 직구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막스마라는 독일이 가격이 진짜 괜찮거든요. 독일에서 직구를 하시면 세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 원 정도 싸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독일 사이트 중에 제일 추천하는 사이트는 24S인데요. 이게 한국에도 있긴 한데 독일 설정으로 해야지 좀 더 싸게 사실 수가 있거든요. 옆에 언어 설정을 이렇게 영어로 하고 지역 설정만 독일로 하시면 뭐 그렇게 쇼핑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스마라를 쳐줄 건데 마누엘라 먼저 볼게요. 마누엘라는 국내 공식 가격이 300만 원대인데 요 사이트에서는 1599유로 200만 원대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락으로 캐시미어 코트 요것도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돼 있어서 되게 인기가 많고 요 실루엣이 되게 예뻐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엄청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요거는 한국에서는 680만 원대인데 독일에서 구입하시면 442만 원대 정도로 대략 180만 원 이상 싸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마담 코트예요. 마담 코트도 카멜색이 되게 인기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450만 원 독일에서는 280만 원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테디베어 코트예요. 테디베어 코트 원조가 막스마라라고 하는데 요 제품도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어서 많이 인기가 되게 좋은 제품이죠. 한국에서는 440만 원대인데 독일에서는 260만 원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번 사면 평생 입을 수 있는 그런 버버리, 막스마라 코트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구입하시는 것도 한국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100만 원 정도 싸게 사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세일하실 때 구입하시면 훨씬 더 싸게 사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다들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들 활용을 해보시고요. 배송 대행 신청하실 때 회원 가입하실 때 제가 밑에 적어둔 뉴욕걸스 추천인 아이디 입력을 하셔서 배송비 할인 쿠폰 3장 더 추가로 받으셔서 제품도 싸게 그리고 배송비도 또 절약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한국에서는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 더 유익한 그런 직구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